아유아유 아유아유 요요양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치 킬라랑 파길라 두 보수가 등대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등대에 요 마을지역 있죠 여기에 나오고 패쇼라 바로 옆이에요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그 등대의 모든 출구가 다 막혔다고 합니다 패쇼라 빼고 그래서 패스트쇼라 주변이 헬게이트가 된다 가깝네요 다행이네요 패쇼를 바로 앞에 스폰했네요 자 제가 과연 파길라와 킬라듀오를 이길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 합니다 아이찬 실통사고를 기원한다고요? 우리 투수들은 왜 나의 불행을 항상 기원하는지 못해 참아왔어 아 만났다 얼굴 마주친 것 같다 컷 컷 왜 컷이지 여기 쿨 못돌면 탄 아닌가? 헤라 탄맞았나? 나 이거 안 죽을 줄 아는데 아무튼 아무튼 이제 여기 위에 PMC들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해야 돼요 안 죽을 줄 아이찬 안 죽어? 아니 왜 안 죽냐고 아니 머리를 또 맞추잖아 왜 안 죽냐고 몇 대를 맞춘 거냐고 왜 안 죽으세요 왜 컷 킬라바이저 킬라바이저 아 탑 맞았네 와 운이 좋았다 패드 탑을 맞아왔네 헤헤 새벽에 입을 수 없는 날을 포함해 아 존맛 보험 처리하지 어? 근데 왜 아무도 안 오? 난 당연히 여기가 막 개판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도 안 온다 왔다 근데 또 있네 애들 이제 왔네 좀 늦게 왔네 멀리서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나 보네 내가 스펀 장소가 좋았나 봐 애들 이제 오네 내가 스펀 장소가 좋았나 봐 BS 벌집이 될 뻔 했구만 내가 오이 좋았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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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목소리가 이 근처에서 났었던 것 같은데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아니였네 신임씨 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걘 도망갔나? 암튼 새로 사람 하나 왔네요 아 여기 있구나 저거 뭐지? 사람 PMC가 아니거든 저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새로운 사람 왔네 손 긴 거 보면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요 이 근처인데 이 근처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위치 들켜버렸네 내 위치를 들켜버렸어 아 바로 머리 날아갔네 4킬 2보스 2고닉 2고닉이었어 아이오아이오 구독, 좋아요, 해주세요